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태란 고수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시즌 4가 개강하죠. 이 강제에 대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모의고사가 시즌 1, 2, 3, 4가 있는데 이거는 시즌 4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파이널이죠. 수능이 서서히 코앞으로 오고 있어요. 코앞으로 온다는 건 긴장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잠재력도 이제 터질대가 된 거지. 여러분을 믿으셔야 돼요. 스스로 믿어야 문제도 잘 보이는 거야. 자신감이 없잖아. 그러면 평상시 풀이던 문제도 못 풀거든. 알겠죠? 일단 시즌 모의고사는 1회, 2회, 3회, 4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 알죠? 총 30회인데 시즌 1이 4회였고요. 5, 4회, 3가 10회.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파이널이 12회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받으면 혹시라도 여기까지는 안 들었다가 여기만 붙는 친구도 있을 건데 아마 교제를 모의고사 받으면 넘버링이 왜 1회부터 없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넘버링은 누적으로 하거든. 그래서 시즌 1회가 4회까지였고요. 시즌 2가 8회까지였고 시즌 3가 18회까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파이널은 19회부터 30회로 아마 써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건 그렇고 자, 이제 시즌 4 모의고사는 아, 이거는 뭐 앞에는 별로 안 좋고 이거는 좋은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수강편부 알겠지만 여기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이 엄청 신경 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 시즌 4 관점에서는 뭐가 조금 다를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9월 평가원을 봤더니 6월 9월에서 9월 평가원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금속의 산하원원 문제가 6월에 나왔고 9월에 나왔죠. 물론 난이도는 없어요. 선생님의 특강도 진행했었고, 그렇죠? 무료 특강이니까 안 본 친구 꼭 보시고 금속의 산하원원 문제를 내가 파이널 때는 매 회마다 하나 넣겠다고 그랬는데 넣다 보니까 12개나 넣을 만한 가치는 없어고요. 그래서 8개 넣었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6월, 9월에 준하는 거 플러스 알파까지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6월, 9월 보니까 어때요? 계산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계산 문항은 역시 그대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정도의 수준으로 냈어요. 오케이? 그 다음, 킬러인데 6월, 9월, 특히 9월에 킬러가 좀 쉬웠단 말이야.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킬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파이널의 킬러에 힘을 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네요? 그래서 킬러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 기존에 있었던 모의고사 정도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엄청 쉽게 냈다거나 그러진 않아.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로 본다면 오히려 계산도 조금 증가됐고 그래서 체감되는 난이도는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은 파이널 모의고사지만 그래서 막 시간 제거 푸는 거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도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만나는 이 시험은 선생님이랑 푸는 시험지에 비하면 난이도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제 수능장에서 보는 3페이지까지 가는 시간은 되게 짧아. 우리 평상시 연습에 비하면. 그래서 너무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모자라요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파이널을 4기 진작용으로 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를 엄청 쉽게 내서 여러분 점수가 막 시간 내 다 풀고 50점 47점 이런데 마지막 정작 수능 어려워.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쵸? 수능은 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대비는 어떻게 해줘야 돼?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되지. 그래서 만약에 30분 내에 못 푼다. 괜찮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5분에 푸셔도 돼요. 단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유활평가왕 구활평가왕 다 까먹었죠? 1페이지와 2페이지에서 특히 1페이지에서 실수를 안 하는 습관을 여기서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조건 다 풀어가는 게 능산 아니잖아. 만약에 13번에서 이건 뭐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표시해놓고 건너뛰는 습관도 이제는 가져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랑 시즌 1부터 쭉 푼 친구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능이 임박하면 이제 수능 전에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게 물론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전부 다 새로운 문제만 푸는 건 오히려 좋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수능이 임박했을 때는 한 달 전쯤 남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모의고사에 너무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서 50회 품으면 잘 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점검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정리하는 목적이거든. 그래서 뭐가 생겨야 돼요. 자신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거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서 자기 걸로 소화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즉 만약에 킬러 문제가 있다. 킬러 문제가 만났어. 19번에서 딱 문제 읽잖아요. 문제를 읽었을 때 눈으로 자료를 딱 풀면서 그래프가 있다. 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읽었을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이제는 표를 만났을 때 아 이걸 읽으면서 야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수능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서 푸는 문제는 당연히 제한시간 내에 풀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내가 하지 말라는 뒷북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뒷북치는 공부가 뭐냐면 어 이제 모르겠어. 아이 못 풀겠네. 근데 선생님 해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해설 보았으니까 기억이 나잖아. 그걸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풀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보통 상반기나 여름에 하는 거고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수능 현장에서 이 19번을 만났을 때 1분 안에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항상. 1분 안에 내가 뭘 하려면 물론 기본적인 중화를 다루는 훈련 아니면 루틴 아니면 습관 이런 게 몸에 배어있어야 하지만 자료를 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야 이거는 몰롱도가 나왔으니까 부피를 굽혀서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아 얘가 산성인 걸 알아내야 돼. 산성인지 영수인지 알아내는 게 핵심이겠구나. 이런 걸 키워야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능하시면 틀린 문제만 해석을 보는 친구가 있는데 틀린 문제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찍었던 문제도 있잖아요. 찍어서 맞추면 맞춘 거 아니잖아 사실은. 그런 문제 또한 해석을 보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다 포즈해서 여러분의 풀이랑 내 풀이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한 오케이? 그런 것도 즐겨가면서 마지막 파이널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몇 회까지 푸는 이거를 이런 친구 있어요. 아직도 하나도 안 풀었는데 이거 언제 다 풀어요? 누가 이걸? 다 푸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 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시즌 1, 2가 있었다면 거기서 이거 밀렸는데 그것부터 먼저 또 푸시고 알겠죠? 최대한 여러분이 능력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